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이소에서 5개 천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리본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천원에 어... 이 집 후피 새싹이 나네요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 달았구요 여기도 하나 꽂았어요 너는 그냥 그냥 꽂기만 했어요 있는 따위로 달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천원에 5개 리본하는 천원으로 연말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보다 다이소에 가서 천원에 5개 하는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이렇게 연말 분위기를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는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넌 다이로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